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 되겠구요 코드번호 009830 되겠습니다 오늘 5월 11일 오후 1시 19분 지나고 있구요 현재 45,750원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오늘 뭐 시장 영향으로 안타깝게도 조금 하락폭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장 기술주 관련 강세 좀 보여주면서 상승폭이 좀 있나 했는데 뭐 연준의 이야기를 좀 비웃듯 금리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과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일단 뭐 선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차트 이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증시가 하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하죠 근데 이게 상승을 했다가 뭐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면 위험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절반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면 증시 돌아오는 대로 다시금 상승 나올 가능성 커보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하나솔루션 그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화학 상장기업 5월 브랜드 평판 분석 보시면 2위가 하나솔루션이에요 지금 LG화학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하나솔루션 공매도도 거래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좋은 모습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공매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또 다른 공매도 많은 종목인데 금오석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금오석유도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이 72억으로 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더 하락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 급감을 하면서 다시금 좀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데 오늘 뭐 증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매수하고 죽는 타이밍으로 잡아보시고 폐플라스틱 재사용 나선 하나솔루션 국채과제 주간기업 선정했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이게 참 생각보다 전세계의 환경영향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기조냐면 잠깐 토막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면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분해가 아니라 잘게 쪼개져요 이게 뭐 바다에도 저기 긁히고 바닷물에도 좀 긁히고 뭐 풍파 작용에도 하여튼 어쨌든 이 긁히면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 결국에 분해는 안되고 분해는 아예 안되죠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되고 그게 생선한테 쌓이겠죠 그러면 그게 다시 인간의 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서 지금 전세계 보건기구나 아니면 세계 환경기구에서 굉장히 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환화솔루션 2분기 태양광 실적이 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태양광 부분 원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사실 폭설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 태양광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시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1분기도 마찬가지로 뭐 주력, 석유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우리 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마진,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급격히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도 굉장히 저는 주가 싸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뭐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아무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총이 10조가 넘죠 9조 정도 되네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 솔루션 여러가지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수소, 밸류체인, 수소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 하나 솔루션에서 책임지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태양광, 또 화학 소재 부분에서의 스프레드 증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테마로 보자면 태양광이든 수소든 어쨌든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죠 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매연 같은 걸 흡입해서 깨끗한 공기랑 물로만 나와지는 거거든요 매연이 아예 안 나와요 이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하나 솔루션은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늘 분할 매수, 분할 외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내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 두셨으면 딱 거기서 깔끔하게 손을 털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AP 투자연구소 상단에 맨 위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쭈르륵 나와죠 날짜별로 4월 30일, 5월 3일, 금일, 5월 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 아침 7시 8분에 이렇게 첫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이런 거 다 관리하시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아침 시왕, 다오산업, S&P, 나스닥, S&P 선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전입 미국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왕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톡 친구 혜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장시장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침 9시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한일진공, 파라텍, XINC 여기 손절가, 목표가 잡아가지고 금일은 무료 추천 중 한일진공 4분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매수가 대비 15% 상승했다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불꽃 놀이 팡팡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트, 목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고 두 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VIP 회원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추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 같이 해서 잘 나와 있죠 이런 거 꼭 한번 보시고 주식 혼자 하시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겪지 않으시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맞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까지 해 주시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료방 한번 여기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 보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